오늘은 러스트에 대한 비디오가 아니라 개인 소식입니다. 요즘 여기 바로 HDB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멋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사실은 Easy EdgeDB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썼어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책을 썼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근데 그때 그 HDB가 그 알파였을 때 그때는 뭐 딱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게 바로 그 브람 스토커즈 드라큘라라는 책을 이용해서 드라큘라라는 아시죠? 그 흡혈기의 얘기. 거기서 만약에 그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런 배경으로 게임을 만드는데 어떤 뭐 캐릭터, 어떤 장소가 있는지 여러가지 그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을 썼어요. 사실 되게 길어요. 20장까지. 그리고 그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들었어요. 폴란드 사람. 그래서 이게 뭐 그때부터는 거의 2년이 됐고 2년이 지났고 그러면서 HDB 자체가 되게 많이 발전되었고 Alpha에서 베이타로 베이타에서 1.0으로 그 다음에 2.0 이제는 3.0도 나오기 직전이고 여기서 시리즈 A도 많이 들어왔고 계속 그 발전하면서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그 HDB 토키오 이게 그 러스트 클라이언트도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그 러스트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원래 그 CLI도, CLI가 그 러스트도 되어있었고 옛날부터 한 2020년부터 그리고 언젠간 HDB 자체를 그 러스트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뭐 러스트 이런 것도 되게 되게 많고 그리고 HDB, Easy HDB도 이제는 버전 2가 필요하게 됐고 여러가지 그런 게 좀 많아요. 이것도 좀 좋았어요. 여기 이렇게 .NET 클라이언트가 들어왔는데 .NET은 원래 C-샵, C-샵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NET. 근데 .NET 안에서는 훨씬 멋진 그 F-샵이라는 언어가 있고 F-샵이 약간 그 러스트랑 비슷한 면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라는 게 이게 러스트에서 인엄하고 거의 똑같고 하고 러스트의 옵션하고 리졸트가 원래는 OCaml에서 나왔는데 OCaml은 F-샵하고 한 뭐 90, 90 옆으로 비슷한 거고 F-샵이 원래 그 OCaml에서 생긴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HDB 자체 왜 멋진지 원래는 SQL을 좀 많이 쓰잖아요. SQL은 간단한 검색을 하면 괜찮은데 SQL에서 이게 SQL만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지만 훨씬 짧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movie가 있고 그래서 title, actor's name 보고 싶다. SQL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뭐 Rating. 평균 얼마나 이 영어를 좋아하는지. 그때는 그냥 Rating equals math mean reviews.score. 이게 movie.reviews.score. SQL에서는 이렇게 많이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Nested Filters. 만약에 movie 중에서 Zendaya가 나오는 거. movie.actors.name Zendaya가 있는 거 SQL에서는 이렇게 많이. Join, Left Join, Inner Join. 이게 제가 SQL을 써본 적이 없지만 보기만 해도 조금 무섭고. 그래서 SQL은 SQL의 spiritual successor to SQL. 그래서 SQL 대신할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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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키마를 볼 수가 있고. 이것도 2년 전에 없었고.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어요. movie. 이게 movie title, release year, actors. actors. actors가 이렇게 person type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링크.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select. select. select movie. 만약에 movie, title만 보고 싶다. 이렇게 title도 나오고. sort by, title, descending. 그러면 order by. order by. 그러면 이제는 A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Z부터. 첫 번째가 Thor. 그리고 뭐 랜덤하게.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hello. message. some message.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저기 다 hello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actors. actors. actors 안에서 name. 그래서 actors. 그리고 name도 다 보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냥 깔끔하게 쉽게 그런 query language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GitHub으로 가시면 여기 HDB가 어떻게 되는지. 컴파이러부터 모든 것까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도 제가 앞으로 많이 그 HDB하고 Rust를 합친 그런 교육 자료를 아니면 그냥 간단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